자 6월부터 이것 안하면 100만원 과태료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얘기를 하려면은 21년 6월부터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 이때부터 이미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가지고 22년 6월에 이미 종료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적용이 됐었던 제도인데 22년 6월쯤 됐었을 때 아직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라고 해서 1년을 더 늘립니다 그래서 23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임대처 3법 중에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이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이제 미뤄지지 않고 6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계약이고요 그리고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계약은 이제 다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역이 있습니다 시지역이나 군인데 이제 광역시나 경기도 내에 있는 군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도시지역을 말하는 거죠 어디 막 지방시골에 있는 군 같은 데는 빼주는 거고요 광역시에도 이제 군 같은 게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뭐 대구에도 군이 있고 경기도 내에도 이제 군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 그리고 이제 구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있는 6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이 걸려있는 뭐 전월세라거나 아니면 월세가 30만원이 넘는 것들은 다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계도기간의 의미가 이제 중요한 건데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이제 다음 달부터 6월부터 신고하면 되는 거죠 5월까지는 이제 계약한 거는 이제 넘어가는 거고 6월 1일부터 만약에 전세나 월세를 계약했다고 치면 그거부터 이제 신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문제예요 21년 6월에 이미 전월세 신고제는 시행이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 임대차 3법은 이미 된 거예요 임대차 2법이 아니잖아요 3법이잖아요 3법은 시행을 했고요 적용을 하지가 않은 겁니다 적용을 하지 않고 23년 5월까지는 미신고자 있죠 그동안 신고를 안 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신고를 하라곤 했지만 유예를 좀 해줬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신고 안 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 거를 한 번에 모아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게 지금 계도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2년 동안 과태료 부과를 밀어준다는 뜻이지 2년 동안은 우리가 시행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상식적인 얘기로 받아들이면 과태료를 부과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아니다 시행을 했다 근데 과태료를 내가 걷지 않는 것뿐이지 니네는 신고를 다 하긴 해야 된다 23년 6월에 우리가 딱 데이터를 보고 신고를 안 한 사람들 거를 2년 동안 쭉 따져가지고 다 과태료를 부과할 생각이다 라고 말을 한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들은 좀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아니 보통 보통 세금을 거둘 때는 몇 월 며칠부터 신고 잘 하시고 앞으로 잘 하세요 이게 보통의 상식인데 계도기간이라는 걸 주긴 줬지만 주긴 줬지만 그동안에 신고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내가 너 때리지만 않고 있지 내가 너 몇 대 때릴지 다 지금 세고 있다 너 지금 2년 전부터 내가 다 세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번에 72대 맞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냐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고제는 이미 했다 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를 원래 바로 했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우리가 봐준 것이다 바로 하지 않고 기다려준 것뿐이지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욕을 많이 먹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정부가 좀 고민합니다 이거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전 정부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전 정권 시절에서 이제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나서 전 정권에서 이제 막 유예를 막 해줬는데 계도 기간을 막 이제 늘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적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2년 동안 거를 이제 과태료를 내가 이제 부과를 해야 되는데 매를 때려야 되는 개수를 이제 지난 정권부터 막 세운 거야 그런데 때리긴 내가 때려야 돼 그러면 욕은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저희가 조금 고민 좀 해볼게요 3월 달 기사인데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폭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거 면제 여부를 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한 발 뺀 정부 신고 기간만 연장했을 뿐 과태료는 소급해서 부과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대규모 과태료 우려로 유예 기간 내 미신고권의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아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념과 달리 전월세 신고제는 소급 적용되는 것이 문제다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게 지금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도입된 지는 2년이 됐는데 실제로 신고하는 사람 그 율이 별로 그렇게 높지가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때리려고 봤더니 한 수백만 명이야 이 5천만 명이 다 임대인이 됐든 임차인이 됐든 다 계약을 했을 텐데 이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과태료를 한 땀 한 땀 부과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몇만 원이라도 이제 부과하려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겠죠 그럼 분노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선거표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저희가 잠깐 좀 고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거기다가 이제 또 문제는 2년 동안 그 미신고를 한 게 이게 뭐 시스템이 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영식이랑 이제 길동이랑 서로 그냥 계약서 쓰면 끝인데 직거래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직거래하면은 이거 잡아낼 시스템도 없어요 그냥 둘이서 직거래로 계약서 써가지고 재계약하면은 이거를 내가 미신고했는지 신고했는지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리고 이게 둘 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누구는 과태료를 부과 안 하면 또 열받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뭐 이렇게 벌금 내고 뭐 이런 거는 참을 수 있는데 나만 내는 건 못 참잖아요 얘도 내고 얘도 내고 다 같이 내면 내가 어떻게 참겠는데 얘는 안 내는데 나만 낸다? 그건 못 참지 그러니까 정부도 이거 복잡스러운 거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뭐 4만 원 거두려고 했다가 이거 괜히 이거 욕 들입다 먹고 이거 안 되겠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단독 기사인데 4월 28일 날 기사입니다 과태료 폭탄은 없다 임대차 미신고 소급을 미적용하겠다 단어가 참 어렵지만 소급을 미적용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죠 이걸로 좀 가닥을 좀 잡고 있는데 그냥 지나간 과거는 다 잊고 6월부터 6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이때부터 계약 신고 안 한 것들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합니다 과거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계도기간이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을 것 많을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 말은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6월 1일 계약부터는 철저히 신고를 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신고제가 생기는 게 뭐 나쁘기도 한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생겼으니까 법을 지키긴 해야 되겠죠 법치 국가니까 뭐 법을 없애기 전까지는 잘 지켜야 됩니다 법치 국가에서는 어쨌든 그래서 이제 6월 1일부터는 철저히 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 단독기사인데 이 단독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만 나오고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 말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을 한다 안 한다가 없어요 근데 지금 5월이란 말이죠 이제 5월 중순이니까 2주 정도 남았습니다 2주 안에 2년치를 신고를 다 해놓는 게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소급 적용을 한다라고 발표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쓱 넘어가면서 소급 적용을 할 건지도 좀 이게 문제인 것 같고 명확하게 하긴 해야 될 텐데 조만간 발표가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확정은 아니라는 거 소급 적용 안 하겠다고 정부가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세월세를 계약하시고 나서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계약서를 들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저 이거 신고하러 왔습니다 하면 신고가 된다는 거 온라인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신고하기를 하시면 캡처해서 파일 넣고 하겠죠 그러면 계약서 넣고 해서 신고가 완료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게도 해놨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사를 가시면서 전입신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계약을 하고 나서 30일 내에 해야 되는데 전입신고는 또 늦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일정을 잘 맞추시긴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신고 메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게도 해놨다고 하니까 하실 분들은 이제 6월 1일 이후로는 잊지 마시고 전월세 매매 모두 다 하여간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고 의무를 위반하시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는데 또 뭐 신고를 잘못하면 100만 원씩 내는 거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최대 100만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가장 저렴한 과태료가 4만 원이요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 3개월 안에 신고를 하게 되면 좀 싸게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너가 실수했겠거니 해가지고 근데 전 이거 잘 모르겠어요 계약 금액이 크면 벌금을 더 내야 돼? 왜? 신고하는 거랑 계약 금액이 큰 거랑 무슨 상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 전세가 뭐 예를 들어 5억이다 그러면 3개월 이하로 한 두 달 만에 신고를 했다 그럼 15만 원 내라는 거고 전세를 한 8천만 원을 얻었다 그러면 4만 원에 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3개월 초가 6개월 이내 야 3개월 안에 신고해야지? 라고 그것도 안 했어? 그러면 이제 13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왜? 왜죠? 늦게 신고하면 왜 내가 더 내야 되지? 자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초가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80만 원까지 막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늦게 신고하면은 더 많이 내라 뭐 이건데 정찰제로 해주든가 뭐 왜 이걸 왜 이렇게 금액대로 이렇게 나눠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최대 최대 100만 원이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100만 원입니다 뭐 이 법의 취지는 그거 같습니다 그냥 뭐 돈 많이 너 전세집 비싸게 산다 뭐 월세 비싸게 낸다 그러면은 벌금도 많이 내라 좀 많이 낼 수 있잖아 뭐 그런 논리로 법을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돌아가냐 이거는 지금 신고제에 대한 벌금 얘기를 한 거지만 사실 이 신고제는 이 목적은 다른 거죠 뭐냐면 이 전월세 신고제를 만들면서 다들 우려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시행되면은 분명히 이거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다 근데 정부가 그 당시 정권에서 아닙니다 이 신고제를 통해가지고 시세를 잘 파악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알 권리를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 봐도 그게 아니죠 아마 이 저가 주택들의 월세가 좀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이 전월세 신고제 이유는 세금 거둘 목적입니다 매매 실거래가 신고를 한 것도 양도세를 정확하게 걷기 위해서 이거든요 이 전월세 신고제를 한다는 것도 명확하게 이제 신고제 가격이 뜨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간주임대료를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월세도 이제 소득세 임대소득세를 이제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저가 주택들은 기본적으로 월세를 많이 거둬요 전세보다 월세 주는 집들이 많습니다 뭐 원룸이라든지 낡은 빌라 같은 것들 그런 곳들은 대부분 월세 신고를 안 하죠 안 하고 그냥 막 하십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는 신고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막 과태료를 이제 막 부과하기 시작하니까 임차인들이라도 자기가 과태료 안 날려면 이제 신고를 하게 된단 말이죠 상호적으로 서로 신고하게 돼 있는 시스템이니까 그럼 신고가 되면 월세가 소득이 잡히는 거고 월세 소득이 잡히면 소득이 잡히면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니까 어찌됐든 간에 월세 전가시키려고 주인들이 막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 분명 이거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세금을 내야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세금을 결국에 전가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집들이 보통은 저렴한 주택들이 많고 오히려 월세를 올리기가 쉬워요 이거는 이제 투자를 해보셨거나 경매하는 분들은 좀 아는데 이 싼 집들 정말 막 쓰러져가는 집들이 오히려 그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비싼 집들 아파트 이런 것들은 월세가 되게 낮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 낡은 집들은 노숙을 할래? 여기 살래? 오히려 막 이렇게 경쟁력이 더 좋아요 노숙보단 차라리 이 집에 있는 게 나으니까 집값은 되게 싼데 월세가 막 35, 40 이렇게 받습니다 이런 집들은 월세 2만 원 더 올리고 3만 원 더 올리는 게 누가 보기에는 그냥 한 달에 하루에 천 원씩 올리는 건데 하지만 이 월세는 한 10%씩 올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막 전가하려고 하는 게 좀 클 것이다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게 긍정 요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막 전세 사기 전세 사기 이런 게 엄청나게 심한데 이 전월세 신고제가 아주 일반화가 되면 매매실 거래처럼 이 동네 지역의 빌라나 오피스텔의 전세가를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고 그런 어플들도 많이 개발이 좀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전세 3억에 계약하려고 하는데 주변 시세를 봤더니 다 1억 5천이야 내가 뭔가 지금 당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 감소라고 제가 써놨는데 아예 없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이쪽에 무지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래나 저래나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좀 일부 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동네 시세 파악이 조금 쉬워지다 보니까 경매를 한다거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월세 시세 파악이 조금 쉬워진다? 특히 빌라나 단독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투자하는 경매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는 조금은 좀 예전보다는 쉬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 긍정 요소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정상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 낼 거는 내고 그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있다면 그것도 감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어찌됐든 간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우선 신고제라는 거 그리고 이게 의무라는 거 과거 2년간에 발생한 과태료를 소급 적응해서 다 지금 내는 게 디폴트인데 이걸 내게 할 건지 강제할 건지 이거를 면제해 줄 건지를 결정을 못했다는 거 정부가 조만간 발표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마지막으로 좀 담아봅니다 이거 결정 안 되면 사회적으로 좀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몇만 원이라도 남은 안 내는데 나보고 내라고 한다? 이거 못 참지 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인데 빨리 결론을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